힐링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영상에 절약을 하게 되면 인내심을 키우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절약, 인내심 거기에는 시간이라는 것이 개입을 하기 때문입니다. 조금씩 쌓여가는 그 작은 돈들, 이것이 뻥튀기가 과자가 되기 전에 작은 옥수수 알갱이 아닙니까? 그것이 뻥튀기처럼 확 불어나잖아요. 그렇게 금방 큰 돈으로 절대 불어나지 않습니다. 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뻥튀기식으로 금방 부자가 되는 방법 이 세상에 절대 없습니다. 오늘 커피 한잔 덜 마셨어요. 마트에 가서 5천원 아꼈어요. 그렇다고 당장 살림에 큰 보탬되지 않습니다. 더불어서 품돈이 모여서 유의미한 목돈이 되기 위해서는 1년 아니에요.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작은 돈이 목돈으로 질적인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돈이 하루 이틀 쌓여서 1년, 2년 쌓여서 만들어내는 그 지루함을 누구든지 꼭 이겨내야만 합니다. 사람이 돈을 절약을 하고 그 작은 돈을 모아가는 과정에 돈을 쓰고 싶은 유혹, 소비하고 싶은 유혹, 그거 당연히 극복을 해야 됩니다. 말이 그렇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급합니까? 빨리빨리 문화 아닙니까? 그런 성급함 때문에 돈이 조금 쌓이면 그것을 소비하고 싶은 욕구 당연히 생깁니다. 그런 욕구를 이겨내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동안 그 인내심이 점점 커지고 길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 인내심은 마치 개울물이 모여서 큰 저수지를 만들고 큰 강을, 또 큰 강이 바다로 흘러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생긴 인내심, 생활을 해나가는데 나의 처세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 속담에 참을 인자 쓰이시면 살인도 면한다. 라는 말이 있잖아요. 즉 인내심이 화로 인해서 일을 망칠 수 있는 경우를 당연히 줄여주게 됩니다. 사실 삶을 살다 보면 순간적으로 정말 화가 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용서할 수 없을 만큼 화가 많이 나는 경우, 그런 경우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상사나 또 직장의 같은 직원들하고 서로 부딪히는 경우, 트래블 생기는 경우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회사도 당장 때려주고 싶은, 사직 써주고 싶은 그런 마음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그 순간 화를 참지 못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 우리가 살다 보면 꽤 많아요. 조금만 참으면 그 될 것을, 참지 못해서 일을 키우는 경우 너무나 많습니다. 부부싸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화가 났다고 입에서 한번 나간 말 다시 주워담아요? 주워담지 못하죠.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아요. 나중에는 당연히 화해가 되죠. 그러나 내가 화가 났을 때 입에서 나간 말들은 평생 내 배우자에게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게 돼요. 그래서 화가 났다고 내뱉는 말들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 순간을 참아낸 뒤에 침착하게 마음을 가라앉혀서 대응을 하게 되면 그동안 꼬였던 실타래가 의외로 쉽게 풀리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도 꽤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차가운 물 한 잔을 마신다든지 심호흡을 몇 번 한다든지 그러게 되면 화 상당히 많이 가라앉게 될 것입니다. 그것 또한 인내해요. 참을 인자입니다. 회사나 집주의 한 바퀴 산책을 하고 한 바퀴 돌고 나면 생각과 감정의 그 안정장치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절약은 이런 모든 인내심을 이렇게 참는 법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더불어서 작은 돈을 모아가는 그러한 인내심은 끈기를 키워줍니다. 직장에서 혹은 사업의 세계에서 인생사례에서 끈기가 부족해서 일을 망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밥이 뜸이 다 든 뒤에 뚜껑을 열어야 하는데 밥 끓는 소리가 나자마자 뚜껑을 열언 것하고 똑같아요. 그러게 되면 밥 자체 망치게 되는 것 아닙니까? 모든 문제가 살아가면서 생겼을 때도 인내심은 꼭 필요합니다. 돈을 천천히 모아가는 그러한 과정의 인내심도 필요하고 우리가 주식 투자함에 있어서도 이 주식을 10주, 20주, 50주, 100주 이 모아가는 과정의 인내심도 꼭 필요한 것입니다. 상처가 몸에 상처가 나면 그 암흑은 그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급하게 그 딱지 떼어보세요. 또다시 상처가 나게 되죠. 터뜨릴 수 있는 시간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끈기가 문제 해결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따라서 인내심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작은 돈이 목돈이 되는 과정 이것은 이 같은 끈기를 인내심을 사람들에게 훈련시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끈기의 끝에 비로소 성공, 목표, 내가 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결국에는 섣불리 덤벼서 일을 망치지 않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 절약 생활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절약은 이런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주식 투자? 여러분들 다 우리 모두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식 투자를 하는 과정의 방법 누구든지 다 조금씩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절약만큼은 우리 모두 어느 정도의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는 누구든지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앞으로도 저는 우리 신린 가족 여러분들께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할 때까지 절약에 대해서 또다시 강조를 할 것입니다. 힐링 유행자 여러분 사랑합니다.